너 이제 바빠질 텐데 준비 단단히 해야 돼. 알았지? 현장 중심의 조달로 국가 예산 절감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의 든든한 산림꾼 조달청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국가 예산 절감과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조달할 가나? 국민의 든든한 산림꾼 조달청 아! 머리 아파! 맞다! 조달청! 득토 치토 근육통에 국민의 든든한 산림꾼 조달청 예산 절감 원자자비축 경기 활성화 한 번에 싸 조달청 유쾌 상쾌 통쾌 경제엔 조달청 우리나라 제품들 우수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진짜 혁신적이고 좋은 제품은 어떻게 찾죠? 조달청 혁신제품은 별이 다섯 개! 다섯 개입니다. 생각을 혁신기술로, 연구결과를 혁신제품으로, 공공구매를 통한 제품의 시장 진출까지 별이 다섯 개! 그리고 국민의 든든한 산림꾼 조달청 거롬한 산림꾼 조달청 완벽한 산림꾼 조달청 온범꾼 조달청 소환